워크샵 서류? 재밌었어요. 모든 게 다 재밌었어. 약간 초등학생 된 것처럼 물었어. 그 보트에서 날아간 게 아니라 제가 일부러 떨어졌는데 분명히 현준이랑 창현이한테 내릴까? 내릴까? 하고 대답을 듣고 내린 거 같은데 정신 차려보니까 저 혼자 떨어졌더라고요. 현준이 얘기하니까 현준이 있네? 고등학생 Denver 5. 공개 피하고 아파 저의 파역인데? OK 물론 2. 3. 곧 저 코코가 없거든 진짜 메소지 이게 이렇게 얻어볼텐데 이렇게 얻어볼텐데 장마고추 장마고추 오 야 혁규 어? 어땠어? 난 어땠어 나? 다 죽였지 그냥 혼자서 지금 맞으라고 쏘는거 맞아? 아 이건 맞으라고 잘 쏘네 게임을 하면서 실력이 늘었는데? 괜찮아 참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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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바텀 두 명 잡았어 참아 참아 아 이거 못 참아 아 이거 못 참아 더하네 더하네 이거 못 참아 아 진짜 야 뭐야 이거 야 뭐야 이거 참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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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진짜 아 진짜 오 야 블레인 탈 찍었다 아 잡아줘 이거 어떻게 잡아 아 싸워 싸우라고? 뭐 쌍머프 줘 그냥? 이길 만 없는거지? 박는다? 너 왜 귓속말로 하는데 야 이거 탑밖에 갈 데 없다 탑밖에 갈 데 없는데 죽어주면 진짜 바보인거 아니지 살았어 어떻게 생각해 나이스 나이스 뭐 아무도 안 가는데 근데? 레이터 같은데? 아니 레이터는 탑라이너잖아 아아 아이 자 죽지 말라니까 응? 나? 간절하지 않냐고? 어 간절했으면 어떻게 되는데 나 찬성 안 눌렀어 형준아 살려줘 애정 아 진짜 제발 용났다고 아니 진짜 이거 넘어간거 아니야? 아 내가 내리기 개발라다던데 진짜 형준이 형 진짜 아 탑차야 뭐야 형준아 뒤에 태 형준아 형준아 절실하지 않지 너 방금 절실하면 나올 수 없는 플레이였어 형준아 900원 잡아 킬보로 잡아 킬 형준아 바로바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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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맞아? 바로바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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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맞아 아니야 맞아 이거 진짜 절대 아닌 거 같아 도망가자 맞아 바로바로 아니 딜이 안 나와 딜이 안 나와 어 진짜 아니 침착해 침착해 왜 침착해 바로 먹어야지 여기 방해꾼이 맞냐 여기 어? 빈틈 죽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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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허 어허 뒤에 망했는데 왜 형준아 이거 어떻게 된 일이야 현준아 이거 어떻게 된 일이야 난 앞에 다 죽여놨는데 지고싶어 말해야지 어? 지고싶으면 말했어야지 지고싶으면? 너 킬댓이 진짜 절실하네 아 아 나 진짜 개 털은 거였어? 쏠키란 따졌지만 개 털었어? 개 털은 거지 저 정도면 야 나 없다 거기 너네 나 없으면 오압 지졸 오압 지졸이잖아 뒤에 뭐야 이거 턴 씨 탐 탐 뭐하지 흠준아 매드무비 가자 한번 지금 너 그 시점으로 보고 있어 내가 이뢰티 하고있다 지금 궁 쓰고 사망 어우 야 너무 느려 공 5초 공 5초 윤준아 살려줘 윤준아 윤준아 보여줄까? 어 보여줄까? 여기까지 노플 보여줘? 오케이 뭐야 저거 왜 뭐해? 여기 와서 춤추는데 아 템 나오잖아 아니 핑크를 찍어야 알지 아 700원 700원 남았으면서 템이 나와 아 야 많이 있다 많이 있다 많이 있다 와 와 뭐해 죽는 거야? 윤준아 매드무비 한 번 더 간다 아 간다 진짜 음악 틀어 음악 틀어 음악 틀고 하면 끝나 있을 것 같은데 틀었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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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 때리는 거 맞지? 윤준아 뒤로 갈까? 형 뭐? 몇 점이야? 나? 1200점인가? 아니 세 자리 수네 아 뭐야 휴먼 감금됐네 언제 쉬었는데 10일 전쯤에 마지막으로 했나? 방금 한 게 첫 판이야? 어 워크샵 갔다 왔어 10일 동안? 어 애섭네 난 내 자리 수긴 해 아 나도 10일 동안 워크샵 갔다 왔는데 내 자리 수는 몇 점이었던 거야 2점 아니 그 암클 왜 못해 이긴 거 캐리 한 거 좀 보라고 다시 봐봐 원래 그 잘 눈에 안 들어 캐리 한 게 없잖아 여기 캐리 한 게 없어 어디 있는데 캐리 뭐 그나마 캐리 한 거 있을걸? 블라디 6킬 0 대 3 오시 뭐 여기 하나 있네 여기 5공 블라디 두 개 있네 스무 게임 중에 두 개 아니 전파는 리플 좀 받으면 안 돼 나 너무 슬픈 너 시점으로 간다 탑에서 탑에서 더블켓 난 거 안 봐줘 봤어? 1회로 라이밍인 거? 어떻게 생각해? 일단 이겼죠 1스테 이거는 근데 솔직히 야소가 다 만들었다고 보는데 뭐 했는데? 야소? 그냥 내가 다 한 거 다 잊지 그냥 뭐 했는데가 아니라 그냥 다 잊지 뭐 야소 아니야? 텔 나 텔 야무중에 타줘 E Q Q 9 더 올려지 렸던 여기서 그냥 보통 1을 리로써는 집 갖지 않았을까? 근데 도란 1을 리야 라이비로 두 레이빅톤 레이빅톤 집갓 레이빅톤 집갓네? 因ol Abere 나이빅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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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E Q 와 아니 아니 스턴블링 가로스 아니야? 그 Q. 어제만 맞췄는데. E. 뼈 앞에 딱 빼주고 Q. W. W. Q. 아니 E를 되네. 그 구조에서 E 구조가 나온다고. 그냥 끝났는데? 이렇게? 이렇게? 내가 못했지. 뭐 했어야 돼. Q가 왜 안 돌았지? Q가 초기화가 안 됐어. 뭐야. 매섭네. 나도 얼마 전에 니달리 매섭게 하긴 했는데. 뭐야 Q 다치가 안 됐는데? 사일러스! 잘한 거 잘한 거. 제발 좀 잘한 거. 할 줄 안 한 거지. 아 니달리? 어때? 이달리엘! 나는 칼리스타가 원하는 플레이 알지. 믿고 있을게 난. 근데 뭐 시작이야? 레드. 멋있어. 형 컵에 침 뺏던다. 진짜야? 부 deployed. 하? 스트 66 승망감빛이다 corridors 한 바닥에iling 뺏erten 갔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